안녕하세요. 꽃이 참 예쁘죠? 이 겨울에 집안에 꽃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네요. 보니까. 그래서 이거 한 달 전에 베고니아 사왔던 거 꽃이 엄청 푸짐했었는데 꽃이 폐었던 거는 다 떨어지고 며칠은 안 견디더라고요. 이 꽃이.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지면 그 밑에 또 이렇게 꽃망울이 지고 정말 피고 지고 한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니 정말 피고 지고를 참 잘하네요. 지금 한 달째 열심히 꽃을 보여주고 있는 베고니아. 베고니아 꽃 이름은 저거 짝사랑이네요. 보니까. 근데 이거를 제가 첫날 사온 날 가을을 몇 개 잘라가지고 잎을 잘라서 실험을 해봤어요. 이것도 꽃이 좀 몽울이졌죠? 근데 실험을 한 결과 물꽂이 한 거 이거 하나는 뿌리 내려서 성공했고요. 보이시죠? 여기다 이렇게 뿌리 내려서 성공했고요. 흙에다 바로 심어보았거든요. 흙꽂이를 그랬더니 3개인가 4개를 해보니까 잎이 거뭇거뭇해지면서 안 되더라고요. 실패했어요. 그래서 버렸고 얘는 물꽂이라니까 오히려 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물꽂이 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려졌어요. 그 잘라준 부위가. 그래서 아 저는 흙꽂이는 잘 안 되고 물꽂이는 잘 되는구나. 이거를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 이게 잎꽂이로 번식도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아직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뿌리 내리면 흙에다 심어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개발선인장. 저번에 며칠 전에 꽃마머리가 있었는데 지금 활짝 하나가 펴졌어요. 색감이 정말 예쁘죠? 화사하고 이 조카가 선물해줬던 거. 작년에 정말 힘들었는지 쉬더니 올해는 꽃마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겨져가지고 조만간에 아주 거실의 꽃으로 아주 만발할 것 같아요. 예쁘죠? 햇빛이 있어서 더 예쁘게 보이네요.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저도 이거 베고니아 열심히 잘 돌보고 잘 키우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